마리아! 리아야! 내려와봐! 방학이라고 철수랑 고모가 놀러왔어. 고모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철수도 안녕. 엄마는 고모랑 나갔다 올테니까 철수 좀 잘 돌봐줘. 알았지? 저는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기로 했단 말이에요. 리아야! 철수랑 맛있는 것도 이거 사 먹으라고 줄테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알았지? 제가 잘 보살펴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쇼. 잘 다녀오십쇼. 다녀오십쇼. 그래 그래. 그럼 엄마 다녀올게. 다녀오십쇼. 백수랑 두 분.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야 철수야. 잘생긴 형아랑 놀자. 네? 못생겼는데? 자 예쁜 누나랑 같이 놀자. 네. 이거 내가 직접 그린 거야. 얘는 핫초핑이고 얘는 말랑핑. 아 그 시진핑인지 티니핑인지 뭔지 그거 말하잖아요. 월고 있구만. 너무 귀엽게 그리지 않았어? 근데 뭔가 좀 허전한데? 이건 못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좀 낫네. 꺄악. 지금 뭐하는 거야? 내 핫초핑이. 크크루핑뽕. 널 목소리가 됐잖아. 크크루핑뽕 빵빵뽕. 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니 핫초핑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춥다길래. 내가 좀 따뜻하게 해준 거임. 크크루핑뽕. 뭐라고? 거짓말 하지마. 뭐라고 말랑핑아? 종이하니 답답하다고? 알았어. 내가 꺼내줄게. 에이! 야! 뭐야 미친이야! 너 당장 나가! 나가! 아! 아 엉덩이 아파. 그러면 이번에 형방을 한번 가볼까? 크크루핑뽕빵뽕뽕. 형! 언제마도 우리 소란짱은 예쁘다니까. 형 뭐해? 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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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숨긴 거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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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란짱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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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너 소란짱을 알아? 아아하. 아 내 건 아니고. 아아. 아 그. 아아. 주웠다 주웠어. 이 나이 먹고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놀 리가 없잖아. 아. 그치. 그럼 나도 갖고 놀아도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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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틴 비밀이다. 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자. 소란짱 우리 한번 날아 보자. 응? 시원. 저기 철수야. 소란짱을 소중하게 대해주면 안 될까? 소란짱을 소중하게 대해주면 안 될까? 왜? 청구 아니라며. 그럼 성능 없는 거 아니야? 어. 어. 그. 그럼. 흠. 재미 없어졌다. 티비 보러 가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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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저 자식. 진짜 애가 왜 저래? 완전 금쪽이야 금쪽이. 조항석 선생님한테 연락드려야겠어. 어휴. 나 나가서 놀다 올래. 쟤랑 같이 못 있겠어. 어? 그래. 캬아악! 어? 왜 그래? 신발 신고 나가려고 했는데 신발에 압정이 있었어. 아이 너무 아파. 어? 어? 신발에 왜 압정이. 어? 청관 앞에도 압정이 있잖아. 설마? 어? 어? 누나 아파? 아이 피나네. 아이 잘됐다 잘됐어. 야 철수. 이거 너가 한거야? 어응. 다행이다. 누나 아파서. 형도 한번 밟아봐. 아픈지 봐야돼. 뭐? 뭐? 지금 이 집에 가짜 인간이 숨어있어. 가짜 인간들은 고통을 못 느낀다고. 그래서 내가 누나가 가짜인지 테스트 해준 거야. 아휴. 너무 아파. 오빠. 아휴. 너 진짜 한번 온나 볼래? 그 많이 말해서 피나는 거 안 보여? 형도도 나 괴롭히면서 왜 나는 괴롭히면 안 되는데? 응? 응? 이 꼬머리는? 나만 괴롭힐 수 있거든 네가 뭔데? 응? 응? 이 판사팔 때 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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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됐다. 엄마 오기 전까진 이렇게 하고 있자. 응. 고마워. 에휴. 철수. 저 자식 뭐야? 어? 어디 간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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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철수! 너 그렇게 막고도 또 뿌려? 응? 내가 진짜 인간을 찾아준다고 이씨이. 응? 이게 진짜? 응? 마리아! 앗! 앗! 이게 뭐야? 압청이네? blb 괜찮나요? 어! 어? 이게 문제가 아니지! 마리는? 마리는? 괜찮니? 어 이쪽이에요 엄마! 점퍼해서 들어오세요! 으억! 어... 아파... 으억! 리헥hh. 이. 철수야? 엎. 아이 엄마В라면 왜 이제와.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 너 또 사고 졌다며?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엄마 안 아파? 뭐가? 아휴 자 얼른 안에 들어가서 사과해라 누나 누나 우리 엄마가 압정을 밟았는데 멀쩡하셔 그럼 고모가 가짜 인간인거 보지 뭐 그거 다 내가 지어낸 얘기야 거짓말이라고 그래 이제 네 말 안 믿을거야 저리가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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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너 대신 우리 집에 놀러오지마 아 철수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집에 가자 엄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철수게 똑바로 시킬게요 마리아 미안하단다 괜찮아요 고모 맞아요 고모 잘못은 아닌걸요 철수 혼내주세요 마리는 얼른 병원부터 가보렴 저희는 가볼게요 가자 철수야 철수야 그럼 이만 가자 철수야 네 근데 엄마 괜찮아요 뭐가 아 아 아니에요 들킨건가 아 제발 죽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